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게 맞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이 아 아 아 계속 라인 박으면 이득 볼 수 밖에 없거든? CS를 다 못 먹는단 말이야. 지금 10개 차이 나. 뭐야? 아 나 마너 없는데? 바로 안 돌아가면 죽어. 궁을 맞으면 돌아갈 수가 없거든. 속박이라서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이 나와. 시바나가 레벨이 낮다. 아! Q 3파가 있었네? Q 안날렸으면 잡은건데. 아니 뭐야? 이상한 다이브를 치네? 어?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레벨이 왜이래요? 진이 11렙이네? 2차 밀어버리면 되겠는데? 2차 밀어버리면 되겠는데? 3차 밀어버리면 되겠는데? 네네밖에 안 남았어 이제? 네네네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명 잡긴 했다 이속이 확실히 빨라 원래는 못 잡는 건데 조금라 GG 아 이거 풀통했으면 잡았네? 아 못가? 오? 뒤로 퀴날리니까 불치가 급하게 썼네. 아 서로 하는 거야 이렇게? 재밌네. 리슘이 벌써 6랩이야? 리슘이 벌써 6랩이야? 리슘이 벌써 6랩이야? 리슘이 벌써 5랩이야? 퀴날리니까 불치한거였는데 아쉽네? 이거 QW 받았다고 반피가 됐네? 오! 감아 빼놔 그런데 좋은데? 킬 들어갔고 어? 나이스 궁이 너무 잘 들어갔다 타이밍이 진짜 대전드네 궁 쏘니까 리신이 튀어나오냐? 기위의 방끝 기위의 방끝 미드에 전령 풀어놨는데 나를 계속 보고 있네 바텀에서 기위의 방끝 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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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잡았어야 했는데 그 위치에 안전한 것 같은데 이 위치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위치에 질을 퇴하니 이 위치에 미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 As-in-S 그럴 때 그때 students 이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니 그 위치를 수는 장점이 저희 수는 꽤 조절 중에서 나에게 지성한 것 같습니다 적금 보컬스티 와 이거 잡혔네 브랜드 진짜 세긴 하다 어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니신이 진짜 엄청 무리한 건데 아 아 아 1, 2, 3, 4 2, 3, 4 2, 3, 4 3, 4 4 오리아나가 이러면 장롤 먹겠는데? 2년이 없어서 못 끝내겠네? 슈퍼맨이 아니라 정량이 쉽지 않을텐데? 정량이 없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장롤 있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GG